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할 것은요. 비동사의 의문문입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너는 뭐뭐야? 라고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질문으로 돌린다는 거죠. 너 화났니? 너 교실에 있어? 너 선생님이야? 이렇게 다양한 질문할 때 비동사의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뭔가를 물어볼 때, 이때는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물음표를 붙여주면서 끝을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너는 선생님이다 라는 말을 You are a teacher. You are, are이 같이 붙어있죠? 이렇게 짝꿍 지어주는 거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순서 바꾸기라고 보시면 돼요. You are이 아니고 Are you a teacher? 이렇게 하면 너는 선생님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끝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의문문과, 그 다음에 평소문, 부정문 다 같이 활용하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맞다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She is happy. She는 이주와 같이 연결되면서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순서 바꿔줄게요.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마지막으로 장소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are in the office. 그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무실에 있어 라고 하면 Are they in the offic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순서 바꾸고 끝을 올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영어는 문장에 처음부터 비동사가 등장하면서 의문문이라는 걸 알려준다. 라고 했는데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앞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라고 해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 끝까지 들어봐야지 했었는지? 했어? 먹었어? 뭐 이렇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영어는 가장 앞에 나와요. 거기다가 시작하자마자 Are you? Is she? 이렇게 나온다면 딱 듣는 사람 자에서 아 뭔가를 질문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어의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표는 외워주시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 화났어? 너 어디 어디에 있어? 라고 할 때 그냥 Yes, No 이렇게 물론 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뒤에 Yes, I am No, I am not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함께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예문에 보면 A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라고 물었을 때 그냥 Yes 라고 하는 것보다 Yes, I am 아 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요. 영어는 또 반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A teacher 이거는 빼놓고 주어 동사까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습관이 되면 Yes, I am No, I am not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평소문한 것처럼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얘기해 보고요. 이거를 여러 번 저 수업 끝나고서도 여러 번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팍 나올 수 있게 3초 이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제가 늦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늦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m I late? 나는 늦었다 라고 하면 I와 am을 짝지어 준 다음에 I am 그 다음에 늦은 Late 이거를 질문으로 받게 되면 순서 바꾸기죠. Am I late? 네 그래서 딱 등장했는데 어 난 분명히 빨려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 늦었어요. Am I late? 네 그래서 Am I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이 아 뭔가를 질문하고 있구나 이 비동사를 사용해서 음의문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부터 가볼게요. 너 준비됐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ready? 이렇게 되죠. You are 짝지어 주는데 질문이니까 Are you 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 You are You are not Are you 이게 바로 그냥 막 청기뱉기 하듯이 그냥 물어보면 탁 대답하고 이러면 나중에 실전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준비된 상태는요. 우리가 Ready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R 사운드가 문장의 가장 앞에 있을 때는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Ready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Ready 이러면 되게 어색하게 이 발음이 느껴지거든요. 모으고 시작해 보세요. Ready 그럼 이 문장은 Are you read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뭐 할 때 야 준비됐어? Are you read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런 문장을 좀 확장되면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등등으로 확장 지을 수 있거든요. 이 첫 번째 Are you ready?를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것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진심이세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serious? 이거 영화 대사로도 진짜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 serious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막 진지한 걸 나타내요. 그래서 Are you serious? 라고 하면 너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심각하게 진짜 그 상황인 거야? 너 진심이야? 이렇게 이 한 가지 뜻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한지 진심으로 얘기한지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Are you serious?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사실 저 이제 영어 강사를 그만두고 이제 모델을 하러 이탈리아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Are you serious?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 만에 백만이 됐습니다. Are you serious? 뭐 이런 등등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뜻보다는 상황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Are you seriou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사무실에 계세요 전화하면서 저 사무실에 있나요? 라고 상대방이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요. Are you in the office? 자 you are 하면 너는 뭐뭐다 이거를 질문하니까 Are you Are you 네 그래서 물어볼 때 Are you Is he Am I 여기 이제 마치 한 덩어리 한 쌍인양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사무실 안이라고 할 때 꼭 안이라고 안 해도 이 사무실 한 공간 내에 있으니까 인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In the office 이게 한 번에 한 호흡에 In the office In the office 한 호흡이 아니고 뚝뚝 끊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나중에 길게 문장을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Are you In the office? 다시 해볼게요. Are you In the office? 너 사무실에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녀는 집에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사무실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달리 집에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s she At home At home 이러면 집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이니까 액과 홈을 이렇게 뭉쳐서 At hom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전지사랑보다 이 at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 다음에 너한테 물어보는 거면 Are you 이렇게 되지만 그녀는 뭐뭐하나요 라고 했으니까 Is she 라고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죠. Is sh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s she At home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상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조금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상황상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가면 혹시 결혼하셨어요? 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married? 결혼한 상태는 marrie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번역학기에 따라 결혼하셨어요? 유부남이세요? 유부녀세요? 네.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Are you married? 다시 한번 해볼까요? Are you married?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질문이잖아요. 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사실은 대답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춰 있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질문을 하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뭐 100% 이해는 안 돼도 오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정말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실제로 이 외국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결혼하셨나요? Are you marrie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일본인이에요? 딱 보니까 아, 왠지 일본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톡톡 찍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분 일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Is he Japanese? Is he Japanese?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인은 Korean 일본인은 Japanese 중국인은 Chinese 뭐 등등 나중에 말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좀 관심이 가는 나라나 얘기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사전에 뭐 프랑스인, 덴마크인, 핀란드인 이렇게 쳐보면 이거 나오니까 우리가 배운 기본 구조에 이 단어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분, 이 남자분 일본인이세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s he Japanese? 네, 그래서 is와 he가 한꺼번에 is he? 이렇게 가시면 가장 퍼펙트 합니다. 그 다음에 쫙 시간 끌어도 돼요. is he um Japanese?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아요. 그래서 막 이게 처음에 기본이 안 되면 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딱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 특히 비동사 질문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아파요? 여기서 막 어떤 남자가 막 이렇게 덜절덜 떨고 있는 겁니다. 예, 아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s he sick? 아픈 상태를 sick? 저 아파요. I'm sick. 저 아프지 않습니다. I'm not sick. 이 남자 아파요? Is he sick? 너 아프니? Are you sick? 네, 나중에 혹시 저랑 만나면 제가 막 이렇게 순수 없이 막 질문하면 여유롭게 Is he sick? I'm not sick. I'm sick. 이렇게 약간 느낌을 살려서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니까 이 문장들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머릿속에 이런 표현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게 맞나요? 이 리액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뭐 설명하면 야, 저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Is that right? 뭔가가 맞거나 옳거나 이럴 때 Right. That's right. 이런 표현 있죠. 그거 맞아.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Is that right? 이런 표현 특히 자주 사용하는 리액션 표현 등은 그냥 통째로 한 번에 딱 Is that right? Is that right?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시 해볼까요? Is that right?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어를 입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Is that right? 그거 맞아요? 네,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okay? 네, 이거는 영어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 왠지 들어보셨 그런 느낌일 건데요. 오케이 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Are you okay? Yes, I'm okay.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okay. I'm not okay. Are you okay? 이거 세 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음문을 연습할 때는요. 이 음음문뿐만 아니라 같이 평소문, 부정문 또 함께 연습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수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하나요? 이것도 리액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너 그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ure 하면 굉장히 확실한 걸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I'm sure 이러면 나 확실해. 막 뭔가 하는데 에이, 그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 I'm sure 저 확실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헛소리 할 때 Are you sure? 너 그거 진짜 확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re you sure? 네, Is that right? 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거 맞는 거예요? Is that right? 너 그거 확실해? Are you sure? 네,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행복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 행복하나요? 이거는 왠지 영화 대사나 아니면 이런 소설이나 아니면 글 같은 걸 적을 때 여기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영어로 하면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행복한 상태는 happy 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행복뿐만 아니라 슬픈 sad 실망한 disappointed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계속해서 배워간다면 떠서 Are you sad? Are you disappoint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구조 이 밭을 열심히 갈아 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죠? Are you happy?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죠? Yes, I am 혹은 No, I'm not 네, 되도록이면 뒤에 것보다는 Yes, I am을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야구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참고로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어요. I'm interested in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긴 야구니까 베이스볼 I'm interested in 베이스볼 이거를 주인공을 너로 바꾸잖아요. You are interested in 베이스볼 You are interested in 베이스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어동사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 적은 다음에 얘기해보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어우, 제가 얘기할 뻔했네요. 이거 퀴즈로 한 번 적어보시고요. 큰소리 얘기해보시면 기억의 두 배 세 배로 잘 남을 거예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